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리빌 드론에 달하는 뜻이죠. 리빌 앨범 콘셉트에 맞게 저희가 재밌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피아 게임. 룰 잘 알죠? 근데 이제 이 카드로 직업용을 직업이 뭔지 이 카드로 하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한 번만 시작할게요. 한 번만씩 가야 돼. 아니, 일단 같이 여기 해야 돼요. 여기 있을수록 한 번씩. 어, 근데 실수를 좀 보겠지. 아이야. 자, 하늘을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확인하십니다. 표정 중요해요. 자, 확인했나요? 아, 꼬이게. 오케이, 오케이. 자, 모개를 숙여주세요. 네. 네. 자, 경찰은 이제 모개를 숙여주세요. 오케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의사! 의사는 이제 모개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고고. 자, 마피아는 모개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슈파이는 모개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확인하셨습니다. 오케이, 저도 됐고요. 자, 진희 반갑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한 명 죽이고 맙시다, 지금. 자기 소개부터 한 명. 자, 주현이 형 보죠? 괜찮이죠. 아, 괜찮이죠? 근데 믿음이 가요, 뭔지 아세요? 머리가 파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잘 협력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형은요? 저는 시민입니다. 어, 시민. 저는 설령한 시민입니다. 어, 시민. 에릭 시민. 저도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입니다. 시민. 저도 시민입니다. 제일 싫어요. 오, 시민아 지금 안 해요, 옷을. 아, 아니에요. Q! Q! 근데 마피아 지금 왔는데? Q! 맞아? 아니 Q! 나는 이번 컴백에 누울을 계속 죽이는 시민입니다. 아, 저 영완이에요. 마피아다, 마피아다! 매우, 매우!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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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여요? 제 생김새가 포르 의사 의사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목하고 갈까요? 네 저는 뉴형 전지형 마피아 마피아 같은 사람과 지목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뉴 뉴형 손 뉴 손 뉴 손 뉴은 내가 뭔 잘못이야? 뉴은 나 지금 영환이 형상담이니까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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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 사람을 지목하세요 그리고 스파이를 들고 직업을 안하는 사람을 그리고 의상 의상을 들고 살린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케이 형사는 의상을 흘러주세요 이 분이야 의상 자 고객님 흘러주세요 아까 스파이한테 알려준 게 아까 경찰이라고 한 거야 네 스파이가 경찰에 진묵한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일단 죽은 사람부터 말할게요 상현이 형 죽었어요 잠깐 나 방금 상현이 형 죽었다고 했을 때 난 상현이 형 알고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상현이 형 없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오렋 김윤아 나 나가기 전에 이제 내 직업을 알아 넌 아니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조용히 시작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머리가 실시해줄게요 네 난 결정적인 히트야 다 다 다황색이 있었고 류는 막 무수었고 근데 나도 그냥 아니 나도 흉를 있어 옆에서 막협 드세요, 고르세요. 이 소리 무슨 소리야? 다음 의사는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내가 욕심하는 사람 예입니다. 다 지목해. 아니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죽이고 싶어요. 저를 의심하세요. 둘. 아니 저는 일단 키를 찍고 가요. 저는 딱 아니에요. 제가 마피아 장인이거든요. 저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크롭다운. 하나 둘 셋. 그럼 저 죽은거죠? 네 죽었습니다. 마피아는 무게를 들어서 죽인 사람을 불러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는 무게를 들어서 놀이소서 반짝반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일어나서 조사할 사람을 불러주세요. 조사할 사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은 살인 사람을 일어나서 조개를 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자리입니다. 오케이. 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된다고? 잔인한 밤이 되었나요? 잔인한 밤이 되었나요? 잔인한 밤이 되었나요? 조사할 사람을 불러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자. 너 누구 누구 봤어? 경찰이 그랬어? 뭐. 뭐래? 시민. 시민? 야. 나 알겠어. 나. 얘가 마피아야. 뭔지 알아? 걔 얘기하면 안 돼. 할 말은 있어. 마피아가 한 명만 남은 것 같아. 지금 11명은 많이 하잖아. 왜 지금 선부다 마피아가. 아니 근데 저의 한 명만 남은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마피아가 원래 두 명이었을 거 같아. 네. 근데. 아니. 저기 한 명이 있을 수 있지. 이미 유명이 낼 거 같아. 설마. 아. 마피아가 지금 마피아가 죽었던 거 안 하셨나요? 그러면 마피아 두 명이 죽었는데 세대야. 아니. 그런데 마피아. 그러면 만약에 스파이가 마피아를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럼 세 명. 아니 이게 너무 악. 천천히 지내야. 천천히 지내야. 어. 근데 아. Q. Q. 얘가 스페인고 얘가 막혀. Q. 얘가 스페인고 지금 얘가 스페인고. 지금 얘가 스페인고. 지금 스페인고. 자, 지고 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눈을 주기. 자, 오케이. 형님, 형님. 형님, 죄송한데요. 아니, 이거에 또 피빈자나 생각하면 저는 진짜 어떻게 가. 왜요, 형. 왠지 알아? 이거는 전장에서 팔이 한 번 짜리는 거. 아, 다. 어, 다. 형, 형, 형. 아, 형, 형. 아, 형. 너, 형. 아, 형. 형, 형. 형, 형. 뭐 하세요? 재밌게 가겠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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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힘이 있네.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딱 세 명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자, 자, 자. 자꾸 살려달라고.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요기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살릴 사람을 죽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은 그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십시오. 오케이, 자. 자, 아침 일사람 왔습니다. 요가 스파이가 좋다. 저게 스파이 없다니까. 스파이 매치. 한 명이가 스파이가. 아, 맞네. 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마피아는 한 명을 지켜냈고 고 의사가 자기 다공을 했습니다. 아,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마피아는 한 명아와. 아, 아, 투자. 경찰의 겸을 들어보시죠. 네, 네. 자, 기재의 일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과 저는 투자님의 명의자 케이호 씨를 지목해주셔서 저 안심이었습니다 근데 시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형,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선지혁 지목했었고 너모님 지목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이분을 의심했잖아요 당연히 저를 죽일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살리고 저를 살렸는데 얘는 나 마파라로 확신하니까 날 죽일 것 같아 날 죽일 것 같아 방어를 해서 에선드 사장님이 왜냐면 왜 와요? 저 추리 완료되네 아니야, 형 근데 지금 제가 진짜 놓친 게 안 했어요 엄청나게 완벽한 연기를 할지 이 곡은 천진 아니에요 아, 진짜 동백 드라마 보면서 영광 받았지 어, 아니야 시국이지만 시국이지만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죽어도 마피아나 하나 하나 둘이 얘기잖아 일단 누가 내가 오늘 밤에 봐더라도 이동진한 emp 누가 안 들 Aye 오케이 그럼 15번 깨주세요 이게 작품이 돼 가자 가자 아 지금 해! 15번 깨 한 마디만 할게요 끝 자 지금부터 시작 마피아가 살아있는 게임을 한번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와 디벤이 진짜 디벤이 진짜 마퍼의 특징 바지 지퍼가 먼저 마피아 하지마요 자 끝나지 않았어 어? 야 마피아 내가 아니야 주현이 마피아 절대 안 해 내가 내가 장담할 수 없어 내가 내가 공감할 수 없어 아 재고피아 재고피아 아니야 뭐야 재고피아 야 손을 뜯었어 꺼지 나야 마피아 없어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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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자고 나랑 품아 지금 만들어낼 수 없어 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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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시민이 이겼습니다 마피아 내가 마피아 내가 마피아 시민이 이겼습니다 마피아 내가 마피아 마피아 액프로 아 아 아 아 아 아 마피아 아 아 아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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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가 박수 쳐달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Soldier 내가 이만 아 처음 했어 내가 느끼기에 왠지 캡티미 스파이거나 상혜민을 의사한 것 같습니다. 너는 입어야 되는 마피아 아니야? 주민은 저희 동료들? 저는 시민이요. 시민? 전 원래 가고 싶은 시민. 시민입니다. 시민. 저는 학생분이에요. 어? 학생? 형! 아! 시민! 저 시민이요? 저도 시민. 시민. 저도 시민. 시민입니다. 저 청사예요. 저 청사예요. 네. 진짜 청사예요. 진짜. 주연이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주연이도 마피아한테. 응. 나 진짜. 아우 맞다. 아 근데? 아 누가 마피아 맞아! 아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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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만든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말할게. 나 말할게. 나 손짓게 말할게. 아 저 아니에요 진짜. 의사예요. 본인 의사로.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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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의사야? 아니요. 아. 아. 이렇게 센실나와 스파이로 마피아네. 아우. 아니 진짜. 야 야 야. 아 자. 아. 둘. 셋. 상. 본인이 의사라는. 네. 수연이 형. 업다운. 하나 둘 셋. 야 왜 이렇게 표시를 해? 으하하하. MC는 이 마피아의 신이에요. 아, 제 신을 추세 막혀 있을 것 같아. 마피아, 누굴 줄이던가요? 아무거나 같은 녀석들. 자, 스파인 누구 확인할 거예요? 자, 경찰. 자, 의사. 누구 살린 거죠? 여성 줄이라고 하시니까 주현이 막혀요. 죽었어요. 누가? 아, 진짜 뭐? 나 좀 잘못했어. 일단 나오자. 스파인이 막히네. 정정일로도 막혀요. 어? 야, 제 신이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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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기다려. 사연장님, 다음 날에만 하겠습니다. 네. 승관,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여성은 스파인리아인트에 캐비는 표정이. 아니, 난 거울을 펼쳐보고 있었어. 아니, 캐비는 표정이 거기 되면. 나 해야 돼. 아,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지금 내가 눈빛이 났는데, 학년이가 예술을 웃지 않았어. 뭘 다 올린다.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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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현이 맞게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두귀만. 아, 그래. 왜 이렇게 두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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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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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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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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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사랑 협력을 해야 돼. 누군? 나는 말 안 해주겠구나. 아니,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아니야. 캐비는 없다면 하나, 둘, 셋.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자, 방금 됐습니다. 다행이다. 오케이. 한 장면을 같이. 나 중요하죠. 정답! 마피아가 딱 한 명 있고 여기 딱 한 명 남았어요 저 이번에 가면 네 제 마피아는 양념축을 하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원래 에릭이 말 엄청 많잖아 나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안 했어 나 진짜 이 형! 그러면 에릭 한 번 죽이고 갈까? 난 에릭이 나 죽으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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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데? 그렇지 마피아는 거 아니야? 마피아는 거 아니야? 마피아는 거 아니야? 조사했거든 경찰이잖아 네 마피아는 거 죽었어 마피아는 거 죽었어 마피아는 거 아니야? 주현이 형이었어 주현이었어요 분명히 경찰이다 네 그러면 에릭입니다 아니야 이런 줄 아세요? 네 네 제가 경찰입니다 오 경찰에 두 명이 있어요 지금 네 경찰이라고 관람하시는데 오 네 잠깐만 에릭이 약간 이거 이거 하는 거는 총 파이팅 총 파이팅 총 파이팅 땡글땡글땡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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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유씨 역시 누구예요? 나 죽이세요 자 게임은 계속해 뭐야? 아 지혜이 형 마피아가 네 형 자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안 듭니다 와 마피아 오 눈물 중이 꺼져 오 어 아이고 자 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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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공연 투자 투자 승흥 승흥 선수 승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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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타 저는 나나 내가 이번만 더해 경찰이! 거기 마피아보다 더 안 나아야겠다! 경찰이! 마피아 시민! 경찰이! 마피아보다 둘매로 가져가자!